오늘 야유하기 딱 좋은 날씨야 타모였나? 이쪽은 저희 야유의 장소 제공해주신 사장님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장님 근데 여기 불판 다 있는데 번호는 왜 가져셨어요? 에이 센스하고는 부장님이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거 몰라? 부장님 된장찌개 끓여드릴 전용 휴대용 번호 아니야 그것도 신제품으로다가 짠 어 창식아 된장찌개 전동들이로 끓인 사람 봤냐? 어떻게 생겼냐고? 아이씨 그만 다들 먹으셨구만 부장님 멋있어요 그래 그래 다들 출출할 텐데 밥부터 먹자고 고기 바로 굽겠습니다 어 그래 뭐하려 이 친구 큰일 날라고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맛이 없어요 육즙이 다 빠져나간다고 부장님 드실 고기는 다 그렇게 성의 없기 훅훅훅훅훅 지금이야 지금 지금 어 창식아 숯불구이 먹으려 그랬는데 숯질 먹게 생겼다 술이나 한 잔 넣으라 아 예 돌려 술 돌려 어 여기 있기에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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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술도 한 잔 했겠다 자네들 평상시에 나한테 불만 같은 거 없었나? 아이고 전혀 없습니다 부장님 이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야자 타임 한번 하지 야자 타임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얘기도 해보라고 어? 자 이대로부터 준근아 아들에게 그 좀 그만해 준근아 주말에 전화 좀 하지마 준근아 회사 좀 빨리 나가라 그래야 내가 부장은 알지 그건 아니지 어 창식아 너 부장님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? 회사 나가라고? 정신 나갔냐고? 내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나? 어 죄송합니다 에이구 아 부장님 기분 푸시고 저희 게임 한번 하는 거 어떠세요? 아 맞다 맞다 자 그래서 기타도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부장님 게임은 또 사람이 많아야 재밌으니까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하시죠 예 이러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비바람이 찌던 바다 사단해져보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자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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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두명 아니 부장님은 내꺼야 부장님 부장님 이러보세요 아유 부장님 가지마세요 부장님 이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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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